우리가 16조 1항에 보시면 건강상태, 식품섭취, 그리고 식생활이죠. 그래서 건강상태. 국민영양조사를 하는데 영양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3가지의 세부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건강상태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식품을 섭취하는, 식품섭취죠. 식품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그걸 조사한다. 식품섭취조사, 그리고 식생활조사라고 하는 거죠. 식생활을 조사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서 건강상태죠. 상태를 조사한다. 섭취조사한다. 그 다음에 식생활을 조사한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이냐. 상태. 상태는 우리가 외형이죠.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글자로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죠. 외형이나 질병 등을 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죠. 상태를 조사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니까 외형의 포인트는 거죠. 그래서 질환, 어떤 질환이 있는가. 그리고 질병사고 때문에 활동은 어떻게 제한받고 있는가. 그리고 혈압조사죠. 혈압도 우리가 신체 상태를,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주나 흡연은 생활 패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음주, 흡연도 사실 건강에 상대만은 악역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건강상태는 일단 법률 규정에서는 상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에서는 신체상태, 영양관계 증후, 그리고 기타 건강상태인데 시행규칙이 그 밑에 박스 있죠. 자료 보시면 건강상태는 외형이죠. 외형이 때문에 질환,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죠. 질병사고 등으로는 활동제한, 혈압 책정하는 거죠. 혈압 등 신체 개척하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태도. 그러니까 생활태도니까 우리가 패턴이니까 식생활 같아 보이는데 음주, 흡연 관련되는 것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태조사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은 섭취죠. 섭취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사죠. 식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재료, 식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식품 섭취조사는 조사 가구의 일반적인 사안, 일정한 기간의 식사상황, 먹는 거죠. 섭취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식사상황.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식품 섭취를 어느 정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 섭취의 섭취 횟수 그리고 섭취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식사 재료 이런 것들은 섭취니까 입으로 섭취라는 말에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섭취조사는 식사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식생활조사는 생활이니까 우리가 패턴이죠. 양식. 양식 그리고 일종의 패턴들이죠. 패턴들이니까 패턴 이런 걸 생각해서 보시면 그럼 이제 식생활은 조리시설과 환경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있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지 여부. 이건 이제 뭐야 패턴이죠. 규칙이니까 패턴이죠. 그 다음에 식품 섭취를 과다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과다라고 하니까 섭취조사에서 다루는 것보다 일종의 식습관들이겠죠. 과식을 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니까 과다 여부. 그리고 외식을 얼마나 하느냐. 외식에서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국민들이 외식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쌀 소비량이 실제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영양을 섭취하니까 비만의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조사를 한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거죠. 외식의 수. 그리고 이세이사 영유아의 수유기간 및 이유 보충식의 종류. 이런 것들이 식생활 조사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양조사는 우리가 세 가지죠. 근모양 상태죠. 그리고 입에 들어가는 거 섭취 그리고 패턴 식생활이죠. 이거는 마침 보니까 딱 세 개니까 뭐하기 좋습니까. 사지선대로 딱 내겠죠. 다음 중 국민 영양조사에서 하는 조사 내용이 아닌 것. 구체적으로 안에 끝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양조사를 하려면 일단 외형. 근모양이 있는 거 상태 조사. 건강 상태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섭취 조사. 그리고 패턴. 그러니까 식생활이죠. 생활 패턴 이렇게 우리가 생활양식 생활 패턴 이렇게 우리가 입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상태 조사에서 하는 것은 질환, 질병, 혈압, 그리고 흡연과 음주는 건강 상태 조사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섭취 조사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식사의 양이라든지 식사 횟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제가 굵게 밑줄 쳐 놓은 거 있죠. 그런 걸 키워드로 삼아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식생활은 패턴이고 양식 패턴, 식생활 패턴, 생활양식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느냐. 규칙적인 식사 횟수. 식습관에서 과다, 과식을 하는지 여부. 과다 섭취 여부죠. 그리고 외식 횟수. 그리고 2세 이상 영유아의 수유기관 및 보충 이런 것들이 적어서 이렇게 국민 영양조사에 관련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팔십 이백 팔십 육 페이지 팔십 칠 페이지 보시면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법률 규정이 법률에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있고 시행 규칙에 있고 그러니까 조문이 뭐야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끔 제가 정리를 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 그렇게.